문을 열면 하천과 산책로가 있는 첫 입주 올 리모델링 원룸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 죽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32만원에 첫 입주 원룸이라니! 바닥, 벽, 천정 모두 하얀 화이트톤 인테리어 원목 포인트 벽과 멋진 벽부둥 거울 수납장에 있어 공간이 넓게 보이는 욕실 강력한 수압까지 글래스 냉장고, 인덕션, 전자렌지까지 갖춘 고급진 주방 남들 살았던 집은 싫다 나는 가성비 좋은 철입주 원룸을 원한다 바로 이 집! 문을 열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리모델링 원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 우던 고급진 주방